지난 시간에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내용과 도착한 이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도착한 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제일 앞을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에스라 8장에서 언급했던 모든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런 뜻이겠죠 좀 더 정확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 에스라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다섯째 딸 초하루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섯째 딸 첫째 주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3일 있다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섯째 딸 첫째 주 정도의 이야기가 8장 마지막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 9절을 보면 에스라 10장 9절에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언제입니까? 아홉째 딸 21이라 아홉째 딸 21 에스라 9장하고 10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9장하고 10장이 다 연결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도 아홉째 딸 21 정도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은 다섯째 딸 첫째 주의 일 그리고 에스라 9장하고 10장은 아홉째 딸 21경의 일 그래서 9장 제1 앞에 2일 후에 하는 것은 8장 마지막에서부터 넉 달 뒤에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 달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에스라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구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2일 후에 넉 달이 지난 시점이지요 방백들이 여기서 방백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방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들은 누굽니까? 이미 정착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땅의 토박이들을 말합니다 이방 백성들 먼저 이곳에 정착해 있던 1차 포로 귀환에서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 토박이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땅에 먼저 귀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토박이들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더 구체적인 보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 결혼 문제입니다 불신 결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토박이들 불신 이방족석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방족석들의 딸을 자기 집안에 드리고 자기 아들을 이방족석들 가문에 주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국기 34장 11절로 12절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 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언약을 세우지 말라 결혼이 곧 언약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가정과 가정의 언약이고 두 사람 간의 언약입니다 삼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과 언약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무엇입니까 짐승 잡는 데 쓰는 것이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 그 도구가 바로 올무입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올무에 거는가 불신 결혼입니다 불신 결혼을 통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꼭 불신 결혼이 아니라도 불신 세상에 미혹받게 하고 세상에 동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로서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4장 15절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하미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미니라 결국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따라가게 된다 이방 족속에게 동화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될까 하미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다 품으려고 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금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른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이방 백성들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모세 율법에서부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구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자체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잘 몰라서 결혼했다 그렇다면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평생토록 불신 결혼한 죄를 회개하면서 또 불신 배우자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경우 이들이 율법을 잘 몰라서 일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불신 결혼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율법을 뻔히 잘 알겠는데 왜 불신 결혼을 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실용적인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이유에서였다 처음 1차 귀환에서 정착할 때 이들은 척박한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고 궁핍한 삶을 빨리 벗어나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땅의 토박이들 그 땅의 유력한 토박이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방 민족에게 주고 그들의 며느리를 자기 집안에 데려오고 그래서 그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쌓고 그들의 도움으로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여기 2절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의 끝부분인데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과 고관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불신 결혼에 으뜸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불신 결혼 문제는 상당히 보편화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 지경이니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원하는 대로 불신 결혼을 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실용적인 이유에서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유익을 따라가면 그것은 성공해도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본 것처럼 보석과도 같은 고난인 것입니다 나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더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고난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는 고난이고 장차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만들어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예사롭지 않은 반응이죠 이것은 극한의 슬픔입니다 극한의 원통함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그 성경책 3절 끝에 욕기 1장 22절이라는 각주가 있나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아마 있는 성경 있을 겁니다 여기 3절 끝에 작은 글씨로 욕하고 1장 20절 각주가 다 있나요? 이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에스라가 느낀 감정과 반응은 욕이 느꼈던 감정과 반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욕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은행에서 목돈 찾아서 나오다가 소매치기 당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돈 1, 20만 원도 아니고 목돈인데 그거 소매치기 범한테 날치기 당해서 잃어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욕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가 한 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연이어서 듣게 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일고받을 셋 딸이 바로 그날의 사고를 만나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욕이 보였던 반응하고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보였던 반응하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만연해 있음을 알았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슬퍼하며 탄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죄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늘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온통 죄뿐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덧 죄의 문제에 무뎌진 것이 아닌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처럼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원통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것은 이제 무언가 공동체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의 만연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알고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고 원통해하며 있을 때 그런 에스라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여기 어떤 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꾸며주는 말이 많아서 읽기도 쉽지 않은데 간단히 말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 앞에 떠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던 시절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할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리 마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동안은 목소리 제대로 못 냈던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들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죄의 문제로 원통하게 여기고 탄식하고 있는 그 곳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떠드는 자리 그 자리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리 애통하는 자리 죄로 인해서 울면서 탄식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참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제 에스라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지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5절 끝까지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스라가 불신 결혼했나요? 에스라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공동체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떠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목 놓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적절하게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다 떠안는 모습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지저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참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들 하나님 몰랐어도 옛날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극에 보면 짐이 부덕해서 나라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진 왕들은 백성들 탓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6절을 다시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누구 죄악이라고 합니까? 우리 죄악이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저들이 어째서 저런 죄악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발부터 쌓아 올린다면 정수리에 넘쳐서 흘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떠안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자신이 그 죄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에스라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 내용 첫 번째는 과거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칼에 죽고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을 회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이런 형벌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구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인데요 8절과 9절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7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과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죠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그렇게 징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내용입니다 망하고 포로되어 잡혀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다음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세 번째 기도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전에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왔고 성전까지 재건하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10절 끝에 그랬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쳐다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 세 가지 이제 11절로 15절도 반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은혜 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은 구절들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해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난한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불신결혼하지 말아라 불신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을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과 12절에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첫 번째 범주의 기도와 두 번째 범주의 기도가 이 안에 또 있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만큼 남겨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서 했던 기도와 같은 범주 안에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세 번째 범주의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또다시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사업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야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죄의 문제를 보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또다시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면목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원통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무덤덤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알고 에스라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죄의 문제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죄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에 만연한 죄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떠안고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장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목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나도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떠안고 자신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너무나 쉽게 가볍게 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에스라가 이렇게도 원통이 여기고 슬퍼하며 요비 고난 가운데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 똑같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